태근수를 보아라 기분이 좋아집니다 태근수를 보아라 행복해질것이니 진납 태근수를 보아라 진납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납 눈치부디 마시고 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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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느냐 어디요 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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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부디 마시고 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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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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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만드세요 만들 만들어 지금부터 떡을 만들어요 맛있는 떡 쫄깃쫄깃 달라붙는 떡 하얀색의 찹쌀떡을 먹으면 입안에서 팍이 가득해요 그걸 먹고 공부하면 됐을 뿐어 그러면 수능 만점 만반세 그러면 수능 만점 만반세 핑수를 구하라 진아 핑수를 구하라 진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아 눈치 보지 마시고 진아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진아 눈치 보지 마시고 진아 진아 너무 이뻐요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눈치 챙겨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우 부끄러워 행복해 weiß 감사합니다.